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법사위원장, 강성당원들은 국회의장이 되지 못한 추미애 당선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주민 의원, 이파전 양상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4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3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민심이 결정하지 않을까. 법사위원장 시켜주면 잘할 것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듣고. 상임위원장은 3선이 맞는 관리에 따라 박 의원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최근 당 기류가 변했습니다. 강성당원들이 비토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와 박 의원의 친분이 깊은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탄핵 심판에서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조인 출신인 박 의원이 낫다는 말도 나오지만 강성 당원들이 달래는 차원에서 정 최고위원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는 이렇게 된 마당의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상징성이 있는 법사위원장을 추미애가 하면 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6선인 추 당선인을 상임위원장으로는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추 당선인 측도 이미 국방위에 지원했다, 법사위원장에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